안녕하세요 엉클잭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야심한 시각에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까지만 해도 그 우리 그 구독자 분 수가 만 한 5,6천 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 12시 좀 넘어서 구독자 분이 드디어 4만 분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호응에 저도 깜짝 놀랬구요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분 단어 미디 영어 저의 그 굉장히 허접한 그런 아재 개그 저는 아재 개그인 줄 몰랐어요 인싸 개그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아재 개그에 호응하시는 수많은 아재 아줌마 수많은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또 지금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도 완전히 잠겼구요 눈도 퀭하고 피부도 거칠하고 지금 전혀 예의가 아닌 이런 상태로도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제 그 영상이 언제 올라오냐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 시간을 많이 끊은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앉혔습니다 일단 목소리 너무 죄송해요 근데 사실 제가 아직은 여의치가 않아서 그 영상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미지 작업 이런 쪽에 편집은 말할 것도 없구요 이미지 작업에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미지 작업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물론 뭐 나중에 편집할 때 조금은 들어가겠죠 그 부분을 제가 직접 허접한 실력이지만 그려서 빨리 시간을 단축시켜서 오늘 한번 올려보자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도 아주 간단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전치사 업으로 잡았습니다 아주 쉬울 수도 있는데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만 이제 하나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사 업 명사인 경우에만 국한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가장 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a of b 라고 하면 둘 다 명사인 경우에 우리가 b 의 a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a 가 b 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속해 있다 소유의 개념을 뿐만 아니라 명사 플러스 업는 그 외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4개 정도로만 분류를 해서 한번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그 영상 들어가도록 하죠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구요 처음 해보는데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요 한번 그려보고 그렇습니다 심슨 이구요 뭐 이렇게 대충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충 이렇게 그려 놓구요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밑에 The picture of jack 이라는 어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붙어 있다면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뜻이 뭘까요 The picture of jack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of 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는게 좋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해보죠 일단 사실 맥락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그 몇 가지가 이제 보자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잭이 그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리면은 잭2 잭2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주격이 됩니다 주격 그죠 왜 주어니까 그죠 잭2 제가 그린 그림이니까 잭2 그래서 주격이 되구요 자 다음 거 볼까요 뭐 이런 영상이 되치구요 자 이 그림은 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옆모습 보세요 뭐 전혀 아닌가요 어이가 없네 자 제가 아니라고 치구요 좋습니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제목이 붙어 있다고 쳐 보죠 그랬을 때 자 이것은 뭐 저를 안 닮았다고 하시니까 그냥 잭 이라고 하죠 이 그림을 뭐 뭐 저든 아니든 잭이 많잖아요 그냥 이 그림 이름이 잭입니다 이 그림 이름이 잭이에요 그러면 저 픽츠러브 잭 똑같아요 대신 내용상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잭이기 때문에 동격이라고 합니다 동격 같다는 뜻이죠 동격의 어브가 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많이 들으셨죠 그냥 기억을 한번 내내 보시구요 자 다음은 음 뭐 저를 안 닮았는데 이제 좋아요 그럼 제가 저를 그려 보죠 하... 자 이 15만 가닥의 머리카락 구독자 수고하니 그죠 턱은 여기 쯤 있죠 귀 2개 눈썹이 좀 짧죠 짧고 눈은 그죠 항상 졸리는 졸리는 코는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닙니다 코는 어떡해요 삐뚤어졌어요 약간 자 그리고 자 읽겠습니다 보니까 살짝 삐뚤어졌더라구요 저도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삐뚤어졌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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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부터 삐뚤어질거야 라고 막 그랬었는데 입이 삐뚤어져 그랬어요 자 그리고 보통 저같은 사람들은 이제 목이 없죠 라운드티는 아닙니다 V넥인데 저같은 사람은 아실거에요 다 V가 없어져요 라운드가 되지 어깨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 시작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또 항상 브랜드를 입죠 옷이 최고급 브랜드 삼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가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 그림 이름도 뭐가 되나요 The Picture of Jack입니다 자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Jack 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저랑 똑같아 하고 치면 그러니까 Jack 을 그렸으니까 Jack 을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목적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도록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죠 자 만약에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파마를 했겠죠 지금 나이쯤 되면 파마를 막 이렇게 3만원 주고 또 우리가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블루클럽 가서 이렇게 했을 거에요 최고급 뭐 파마를 해서 뭐 볼사는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고 음 이렇게 해서 뭐 코는 좀 하고 눈은 아무래도 그죠 생기고 앵두 같은 볼 씹고 있는게 아닙니다 입에 입안이 못한게 아니고 살입니다 턱이 이렇게 또 하나 더 턱이 두 개 턱을 턱을 보니깐 또 갑자기 생각하는데요 턱을 친이라고 하죠 친 친이라고 하는데 뭔가 낙담한 사람에게 힘을 줄 때 하는 말이 에이 힘내 친업 이라고요 친업 턱 들어 이 말이죠 턱을 들으라고 그러면은 기가 죽어서 숙이고 있으니까 턱 들어 하면은 힘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업은 위로를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어떤 그 사람이 살이 너무 찐 거예요 이 정도로 살이 쪘어요 저입니다 저 누구 저 비하하는게 아니에요 저입니다 저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쪄서 늘 이제 다이어트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별거 다 해봤죠 뭐 간헐적 단식도 뭐 4시간마다 하는 걸로 꾸준히 했고 그랬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담을 한 거죠 난 도저히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낙담했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헤이 힘내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턱이 두 개니까 친업 헤이 친업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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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닙니다 뱀입니다 배 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렇게 이렇게 삼성 삼성 자 이 그림은 마찬가지로 The picture of 책이라고 하죠 대신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뭐 저를 그렸으니까 저를 그린 목적이 되고요 이것은 물론 저라고 했지만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격 아까 쉽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소유격 속하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 이 가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 소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소유격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중에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네 가지 경우 사실은 더 있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명사 어부명사 다 똑같은 구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팁을 알고 계시면 자연스러운 독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말도 안되는 가벼운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여간 빨리 준비를 해서 5분 단어건 미드 영어건 열심히 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많은 호응에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